에스라 1장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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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라 2장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에스라 2장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에스라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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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 122명이오 파술자손이 1247명이오 하름자손이 1,017명이더라. 레위인들은 호다위아 자손 중 예수아와 감미엘의 자손이 74명이오.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오. 문지기들의 자손은 살름 자손과 아텔 자손과 탈몬 자손과 아쿱 자손과 하티타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 하수바 자손 탑바옷 자손과 케로스 자손 시아하 자손 파돈 자손 르바나 자손 하가바 자손 아쿱 자손 하갑 자손 삶의 자손 하난 자손 기떼 자손 가할 자손 루아야 자손 르신 자손 느코다 자손 가삼 자손 우사 자손 파세아 자손 베세 자손 아스나 자손 무후님 자손 누부심 자손 박북 자손 하쿠바 자손 할훌 자손 바슬롯 자손 무이다 자손 하르사 자손 바르코스 자손 시스라 자손 다마 자손 느시아 자손 하티바 자손이더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으로는 소태 자손 소페렛 자손 푸르다 자손 야알라 자손 다르콘 자손 기떼 자손 스파티아 자손 하틸 자손 스바임의 포케렛 자손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392명이더라. 텔멜라 텔하르사 그룹 앗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은 이러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 조상의 가문과 그들의 씨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없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 토비야 자손 뉴코다 자손으로 652명이더라. 제사장들의 자손은 하바야 자손 코스 자손 바실레 자손이니 바실레는 길라아린 바실레의 딸들 중에서 한 아들을 취하여 그들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들이 족보에 기록된 자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명단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불결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에서 제하였더라. 틸사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림과 툼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 하더라. 온 회중이 모두 42,360명이요. 그 밖에 그들의 남정과 여정이 7,337명이요. 그들 가운데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가 200명이더라. 그들의 말이 736이요. 그들의 노세가 245요. 그들의 낙타가 435요. 그들의 낙위가 6,720이더라. 족장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전에 와서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세우려고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 사람들도 있더라. 그들이 자기들의 역량대로 노약을 위한 보고의 금 6만 1천 드람과 은 5천만 해와 제사장의 의복 100벌을 바치더라. 그리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 중 얼마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 니민들이 그들의 성읍들에서 거하고 온 이스라엘도 그들의 성읍들에서 거하더라. 에스라 3장. 일곱째 달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들에 있었는데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더라.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와 그와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할테열의 아들 수루파벨과 그 형제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재단을 세워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려고 그들이 그 기초들을 위해 재단을 세웠으니 예는 그 나라들의 백성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위에 번제를 죽게 드렸으니 아침과 저녁 번제를 드리더라. 그들이 기록된 대로 장막절도 지키고 매일 드리는 번제를 수대로 드리되 관례에 따라 요구되는 매일의 직무로서 행하더라. 그 외 계속해서 드리는 번제를 드렸으니 세달들과 성별된 주의 모든 정해진 명절을 번제여 죽게 자원하는 재물을 기꺼이 드리는 모든 사람의 번제더라. 일곱째 달의 첫째 날부터 그들이 죽게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니라. 그러나 주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석공들과 목수들에게도 돈을 주고 시돈 사람들과 투로 사람들에게도 음식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그들이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에게 받은 허가대로 백향목을 레만원으로부터 요파해변까지 운반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전해온 지 2년 되던 해 둘째 달에 살티엘의 아들 수르빠벨과 요사다가의 아들 예수하와 그들 형제 제사장들과 레우인들의 남은 자와 사로잡힘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자들의 노역을 시작하고 20세부터 그 이상의 레우인들을 정하여 주의 전의 노역을 지도하게 하였더라. 그때 예수하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 칸미알과 그의 아들들 유다의 아들들과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전해서 일꾼들을 지도하였으며 헤나다세의 아들들도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 레우인들과 더불어 지도하더라. 건축자들이 주의 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아사부의 아들들인 레우인들은 심벌지를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다위상의 윤래대로 주를 찬양하게 하여 그들이 함께 노래하며 죽게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니 이는 그가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이스라엘을 향해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주를 찬양할 때에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쳤으니 이는 주의 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이전의 기초가 그들의 눈앞에서 놓여지자 첫 번째 전을 보았던 나의 많은 제사장들과 레우인들과 족장들 중 많은 사람이 큰 소리로 울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서 크게 소리 지름으로 백성이 기뻐서 지르는 소리와 울음소리를 불가 날 수 없게 되었으며 백성이 큰 소리로 소리 지르니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더라. 에스라 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을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성정을 건축한다는 것을 듣고 스루파벨과 족장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이는 우리도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며 또 우리도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아수르의 에살하돈 왕의 때 이래로 그에게 희생제사를 드림이라 하더라. 그러나 스루파벨과 예수하와 나머지 이스라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하나님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가 우리와 더불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더다. 다만 우리는 페르시아 왕 코레스 왕이 우리에게 명안대로 우리끼리 함께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건축할 것이라 하였더니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건축하는 그들을 방해하며 그들을 반대할 모사꾼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하였으니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의 모든 날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집권때까지 그리하였더라. 아하스웨로의 7위 때 곧구의 7위 초기에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매 거미를 걸어 왕에게 고소장을 썼더라. 아탁세르세스 시대에 비슬람과 미드르 닭과 타부엘과 나머지 그들 동료들이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에게 글을 올렸는데 그 편지의 글은 시리아 언어로 기록되었으며 시리아 언어로 해석되었더라. 총독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예루살렘을 걸어 아탁세르세스 왕에게 이같이 편지를 쓰니라. 그때 총독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 동료의 나머지가 썼으니 곧 디나인들과 아팔살인들과 타블린들과 아팔세인들과 알크위인들과 바빌론인들과 수산인들과 드하위인들과 엘라민들이며 또 위대하고 고귀한 아스나팔이 데려와서 사마리아의 성업들에 정착한 민족들의 나머지와 강위편에 그 당시에 있던 나머지더라. 그들이 그에게 곧 아탁세르세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 이러하니라. 강위편에 지금 살고 있는 왕의 종들이 왕의 고하나이다. 왕께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반역적이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여 그 성벽을 세웠으며 그 기초들을 연결하였나이다. 이제 왕께 고하옵나니 만일 이 성읍이 건축되고 성벽이 다시 서게 되면 그들이 도로세와 관세와 조세를 내지 아니할 것이오. 그리하면 왕께서 왕들의 세입에 손상을 주는 것이 되나이다. 이제 우리가 왕의 궁으로부터 소금을 먹고 있으므로 우리가 왕의 불명예를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보낸 왕께 고하오니 왕의 조상들의 역사기록서를 살펴보셔서 그리하시어 왕께서 역사기록서에서 찾으시면 이 성읍이 반역하는 성읍이며 왕들과 각 지방이 해롭다는 것과 또 그들의 옛날에 이 성읍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을 알게 되시리니 그것이 성읍이 파괴된 까닭이었나이다. 우리가 왕께 보증하오니 만일 이 성읍이 다시 건축되고 그 성읍이 세워지면 이로 인해 왕께서는 강의 편에 분깃을 갖지 못하게 되시는 거신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총독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에 거하는 그들 동료들의 나머지와 강저편에 그 당시에 있던 남은 자들에게 답장하기를 화병이 있기를 바라노라. 너희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는 내 앞에서 정확히 읽혀졌고 내가 명화에 조사하게 하였더니 옛날에 이 성읍들은 왕들을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었고 그 안에서 반역과 폭동이 일어났음이 드러나도다. 거기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막강한 왕들이 있어 각 저편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으며 도로세와 관세와 조세로 거둬들였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명을 내려 이 사람들로 중단하게 하여 내가 별도 명령을 내릴 때까지 이 성읍이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이제 너희는 주의하여 이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 어찌 손상을 가하여 왕들이 피해를 입도록 해야 하겠느냐 하더라. 아탁세르세스 왕의 칙서의 사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들의 동료들 앞에서 읽혀지자 그들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에게 올라가서 강압과 권력으로 그들을 중단시키니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의 공사가 중단되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칠이 제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에스라 5장 그때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카리아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곧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연하였더라. 그러자 스할테엘의 아들 스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이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돕더라. 같은 시기에 강 입에는 총독 탄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에게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을 세우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기에 우리가 그들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말하기를 이 건축물을 짓는 자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대인 장로들을 위해 계심으로 그 문제가 다리오에게 이를 때까지는 그들이 유대인들로 공사를 중단하게 할 수 없었으니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 편지로 회답을 돌려보냈더라. 강 입에는 총독 탄네와 스달보스네의 강 입에는 사는 그의 동료 아팔사긴들이 다리오 왕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라 그들이 그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같이 기록되어 있더라. 다리오 왕께 온전한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왕께 고아 없는 것은 우리가 유대 지방에 가서 유대하신 하나님을 전해 갔더니 그 전이 큰 돌들로 건축되고 제목이 성벽에 얹히며 이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어 그들의 손에서 성공리에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 이같이 말하기를 누가 너희더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벽들을 세우라고 명하더냐 하고 우리가 그들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보고하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더니 그들이 우리에게 이같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종들이며 이 여러 해 전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세우나니 이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한 왕이 건축하고 세운 것이라.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경록해 하여 그가 그들을 칼데아인 바빌론 왕 누부칸네사를 손에 넘기시니 그가 이 전을 파괴하고 백성을 바빌론으로 잡아가느니라. 그러나 바빌론 왕 코레스 제1년에 코레스 왕이 칭령을 내려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며 또 누부칸네사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빌론의 신당으로 가져갔던 하나님의 전을 금은 기명들도 코레스 왕이 바빌론의 신당에서 취하여 그것들을 총독으로 임명한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을 사람에게 넘겨주며 그에게 말하기를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할지니라 하심으로 이 세르바살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기초를 놓았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끝내지 못하였느니라 하오니 그러므로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빌론에 있는 왕의 보물창고를 조사하시어 과연 코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칭령을 내렸는지 보시고 왕께서는 이 문제에 관한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에스라 6장 또 육식규빗으로 하되 큰 돌 세 줄에 새로운 제목 한 줄을 놓고 그 비용은 왕실에서 들지니라 또 누부칸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취하여 바빌론으로 가져왔던 하나님의 전을 금과 은 기명들을 돌려 주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다시 가져와서 각각 하나님의 전 안에 있던 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제 강 저편의 총독 탄네와 스달부스네와 강 저편에 있는 아팔삭인들인 너희의 동료들은 그곳으로부터 멀리 있어 이 하나님의 전의 공사를 막지 말고 유대인의 총독과 유대인의 장로들로 이 하나님의 전을 그 있던 자리에 건축하게 할지니라 또 내가 한 책령을 내려 이 하나님의 전의 건축을 위해 너희가 유대인 장로들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하느니 왕의 재산 즉 강 저편 관세에서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속히 주어 그들로 방해받지 않게 할지니라 또 하늘의 하나님의 본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즉 어린 수송아지들과 숯양들과 어린 양들과 밀 소금 포도주 기름을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의 지정에 따라 매일 그들에게 차고 없이 내주어 그들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맛의 제사들을 드리고 왕의 생명과 그의 아들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할지니라 또 내가 책령을 내렸으니 누구든지 이 명을 변경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세우고 그를 그 위에 매달며 이로 인하여 그의 집을 퇴비더미가 되게 할지니라 자기들의 손을 대어 이 명을 변경하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시키려 하는 모든 왕들과 백성을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명을 망시키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책령을 내렸으니 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강 2편의 총독 탄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료들은 다리오 왕이 보낸 책령대로 신속히 그같이 행하더라 유대인 장로들이 건축하였으며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아들 스카리아의 예언함으로 순조로 진행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페르시아의 코레스와 다리오와 아탁세르세스 왕의 명에 따라 건축하여 완공하였더라 이전이 아달 월 셋째 달에 완공되었으니 이는 다리오 왕의 7위 제6년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사로잡혀간 자의 자손의 나머지가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전의 봉원식을 거행하고 이 하나님의 전의 봉원식에서 수송아지 100과 숫양 200과 어린양 400을 드렸으며 또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제제로 이스라엘의 집파수에 따라 숫염소 12를 드리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래 제사장들을 그들의 계열대로 레위인들을 그들의 서열대로 세웠으니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더라 사로잡혀간 자들의 자손이 첫째 달 제14일에 6월절을 지켰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정결케 하였으므로 그들 모두가 정결케 되었으며 사로잡혀간 자들의 모든 자손과 그들 형제 제사장들과 그들 자신들을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의 자손과 그 땅 이방인의 더러움에서 자신들을 성별하였던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먹었으며 기쁨으로 무교절 7일을 지켰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또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이켜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의 노역에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셨습니다라 에스라 7장 이런 일 후에 페르시아의 아탁세르세스 왕의 집권 중에 스라야의 아들 에스라 즉 아사라의 손자여 힐케아의 증손이여 살롬의 현손이여 사도구의 5대손이여 아이투브의 6대손이여 아마리아의 7대손이여 아사라의 8대손이여 무랄요스의 9대손이여 스라히아의 10대손이여 우시의 11대손이여 부케의 12대손이여 아비스와의 13대손이여 피나하사의 14대손이여 엘라사라의 15대손이여 선임 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인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서기관인데 그에게 내린 주 그의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왕이 그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아탁세르세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이웰들과 노래 부르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늦은 이민들 중 얼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니라 에스라가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왔으니 첫째 달 1일에 그가 바벨론을 떠나 그에게 내리신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따라 다섯째 달 1일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찾고 그것을 행하고 교례들과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을 마음으로 준비하였더라 아탁세르세스 왕이 제사장 이후 서기관 측 주의 계명들의 말씀들과 에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규례들의 서기관인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왕증의 왕인 아탁세르세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서기관인 제사장 에스라에게 편지하노니 이제 완전한 화병이 있기를 바라노라 내가 칭령을 내리노니 나의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제사장들과 레이웰들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자원하는 모든 자는 너와 함께 갈지니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할 자세히 살펴보도록 왕과 왕의 일곱 의논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왕의 의논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은과 금을 가져가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은과 금을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자원하는 재물과 함께 가져가서 그 돈으로 속히 수송아지들과 숫양들과 어린 양들을 사서 음식재사와 술 붓는 제사와 함께 예루살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의 전의 재단위에 드리고 그 은과 금의 나머지로는 너와 내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어떤 일이든지 너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지니라 내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하여 내게 준 기명들도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 즉 내가 드려야 할 경우에는 무엇이든 더 왕의 보물창고에서 가져다 드릴지니라 나즉 나 아탁세르세스 왕이 강 저편에 있는 왕의 보물창고 직이들에게 칭령을 내리노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서기관인 제사장 에스라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신속하게 시행하되 은은 일백 달란트까지 밀은 일백 말까지 포도주는 일백 밭까지 기름은 일백 밭까지 주고 또 소금은 양을 정하지 말고 주라 하늘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열심히 행할지니라 어짜의 진노가 왕과 그의 아들 들이 나라에 있게 하겠느냐 또 우리가 너희로 알게 하느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니민들과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 중 누구에게도 도로세나 관세나 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니라 너 예스라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로 행정관 과 재판관들을 삼아 강 저편에 있는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할지니라 또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치라 내 하나님의 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도 사형이든 추방이든 재산 몰수든 투옥이든 그에게 신속하게 재판을 할지니라 행할지니라 왕의 마음에 이 같은 일들을 두시어 예루살렘에 있는 조의전을 아름답게 만들게 하신 우리 조상의 중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주께서는 왕과 왕의 인혼자들 앞에서 왕의 모든 권세에 있는 고간들 앞에서 내게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 나의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계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는 우두머리들을 모았도다 에스라 8장 아탁세르세스 왕 치리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피누하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단말의 아들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하투스요 스카냐의 아들들 곧 파로소의 아들 중에서는 스카리아며 그와 함께 계보를 괴롭던 남자가 150명이요 파핫 모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리호의 4명 그와 함께한 남자가 200명이요 스카냐의 아들들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베시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50명이요 엘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70명이요 스파티아의 아들 중에서는 미카엘의 아들 스바디아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80명이요 요압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휘엘의 아들 오바디아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미스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시피아의 아들 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의 아들들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카리아며 그와 함께한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의 아들들 중에서는 하카탄의 아들 요하난이며 그와 함께한 남자는 110명이요 아도니카믐의 마지막 아들들 중에서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엘리펠렛과 여이앨과 스마야며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웨어의 아들들 중에서 우대와 사뿌시며 그들과 함께한 남자가 70명이더라 내가 그들을 아아와로 그르는 강가에 모았으며 거기서 우리가 3일동안 장막에서 기거하니라 내가 백성과 배제사장들을 살펴보았으나 거기에 레위의 아들들은 한 명도 없더라 그때 내가 본의 우두머리들 즉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나단과 야립과 엘나단과 나단과 스카리아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철 명철한 자들 요아립과 엘나단도 불러서 카시피아 지방의 족장 이또에게 명과 더불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이또와 카시피아 지방에 있는 그의 형제 느디님인들에게 말할 것을 일러주었으니 즉 그들이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일꾼들을 우리에게 데려와야 한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아들들 중에서 우리에게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8명과 하사파와 무라리의 아들들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들과 그들의 아들들 20명을 그와 함께 데려오고 또 느디님인들 중에서 다윗과 고관들이 레위인들의 봉사를 위해 임명하였던 느디님인 220명을 데려왔으니 그들 모두는 이름이 명시되었더라 그때 내가 거기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져서 우리와 우리 어린 것들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고든 길을 그분께 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그분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나 자기를 버리는 모든 자에게는 그의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도중에 원수를 대적하여 우리를 도울 군대와 기병들을 왕에게 요구하기를 내가 부끄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식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강구하였더니 그분께서 우리의 강구를 들으셨더라 그때 나는 제사장들 중 우두머리 열두를 구별하였으니 세레배와 하사배와 그들과 함께한 그들 형제 열명이었으며 또 그들에게 왕과 그의 의논자들과 그의 군주들과 그곳에 참여한 온 이스라엘이 바쳤던 은과 금과 기명들과 우리 하나님 전의 예물들까지 달아주었으니 내가 그들의 손에 달아준 것이 은 650달란트와 은기구 100달란트와 금 100달란트요 또 일천 드람의 금대하 20개와 금처럼 징계하고 순수한 동그릇 두 개더라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죽게 거룩한 자들이요 그 기명들도 거룩하니라 은과 금은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하는 예물이니라 너희가 예루살렘 주의 전에 방들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기명들을 달 때까지 너희는 그것들을 지켜보고 뚫지키라 하니라 그래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올 은과 금과 기명들의 그 무게를 받으니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첫째 달 21일에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계셔 원수의 손과 길에서 매복한 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셨도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거기서 3일간 머물렀더라 이제 넷째 날에 우리 하나님을 전해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물의 모세의 손으로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았더라 비누하사의 아들 엘루하사리크와 함께 있었고 레위인 에스와의 아들 요사밭과 비누의 아들 노아데아가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모든 것을 개수하고 달아보고 모든 무게가 그때에 기록되니라 끌려갔었던 자들의 자손들도 사로잡힘에서 풀려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 온 이스라엘을 위한 수송아지 열둘과 숫양 마흔여섯과 어린양 일흔일곱과 속죄재를 위한 숫염소가 열둘이더라 이 모두가 죽게 드리는 번제물이더라 그들이 왕의 조서를 왕의 대신들과 강의 편의 총독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이 백성의 기운을 도두고 하나님의 전도 그리하더라 에스라 9장 이런 일이 이루어지자 고관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구별되지 아니하고 가난인들 히린들 프리스인들 여부스인들 암몬인들 모아빈들 이집트인들과 아모리인들의 가증함을 따라 행하니 이들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신들과 그들의 아들들의 안으로 삼았으므로 거룩한 시가 그 땅들의 백성을 자기들과 섞었으니 실로 고관들과 관원들의 손이 이 죄의 으뜸이 되었도다 하더라 내가 이 일을 듣고 내 옷과 외투를 찢고 내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 앉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모든 자가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내게로 모여들었고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어도다 저녁 제사 때 내가 낙담에서 일어나 옷과 외투를 찢은 채로 무릎을 꿇고 주 나의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말씀드렸도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내 얼굴을 내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져서 우리의 정술이 넘어지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서 하늘들의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때부터 오늘의 일에게까지 우리가 큰 허물 가운데 지내왔으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그 땅의 왕들의 손에 넘겨져서 칼날과 사로잡힘과 약탈과 수치스러운 얼굴에 내어짐이 오늘과 같나이다 이제 잠시 동안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 우리에게 남은 자들을 남겨주어 피하게 하셨고 그의 성소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사 노회생활 가운데서 우리를 조금 소생시키려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노회되었으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회생활 속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르시아 왕들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황폐한 것을 계속해 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성벽을 주셨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이같이 된 후에 우리가 무엇을 말하리까 이는 우리가 주의 계명들을 버렸음이오니 이것은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말씀하시기로 너희가 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그 땅의 백성의 불결함과 그들의 가증함으로 더러운 땅이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들의 더러움으로 가득 찼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도 너희 아들에게 데려오지 말며 그들의 화평이나 그들의 안녕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게 되어 그 땅의 좋은 것을 먹고 그 땅을 영원토록 너희 자손에게 유업으로 남겨주게 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우리의 큰 죄악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이 받아야 할 것보다 적게 벌주시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다시 주의 계명을 어기고 이 가증한 백성과 더불어 인척관계를 맺겠나이까 그리하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 남는 자나 피할 자가 없도록 진멸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의로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음이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이로 인하여 주 앞에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하자 이스라엘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심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며 백성이 심히 통곡하더라 엘람 자손 중 하나인 여휘엘의 아들 스카냐가 에스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였고 그 땅을 백성에게서 타국 아내들을 취하였으나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이 있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 주와 우리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떠는 자들의 의견대로 우리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워 모든 아내들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소생을 내게 보내게 하여 이 일이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어나소서 이 일에 당신께 속하였나이다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리니 용기를 내어 그 일을 행하소서 하더라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 선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에 따라 행할 것을 맹세케 하였더니 그들이 맹세하더라 그러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서 엘리 아시브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빵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않냐였으니 이는 그가 끌려갔었던 자들의 죄로 인하여 애도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사로잡혀갔던 모든 자손들에게 공표하기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한다고 하며 3일 안에 오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고관들과 장로들의 의견에 따라 그 사람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고 끌려갔던 자들의 모임에서 분리시키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이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다 모였으니 그때가 아홉째 달이었고 그 달의 21일이었더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의 거리에 앉아 이 일과 큰 빛 때문에 떨더라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범죄할 타국의 아내들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증가시켜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께 자백하고 그의 기쁘심을 행하여 이 땅을 백성과 타국 아내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분리시킬 진이라 하니 온 회중이 큰 소리를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리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많은 비가 내리는 때라 우리가 밖에서 있을 수도 없고 이것은 하루나 이틀에 할 일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이 일로 많이 범죄할 시민이다 이제 온 회중이 우리의 관원들을 세우고 우리의 성업들에서 타국의 아내들을 취한 모든 자들로 정한때 각 성업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우리에게서 돌이켜지게 하소서 하더라 아살의 아들 요나단과 티과의 아들 야시야만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반대했고 무슬람과 레윈 사푸데가 그들을 도왔으며 사로잡혀갔던 자들의 자손도 그렇게 하니라 또 제사장 에스라는 몇몇 족장들을 그들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명하고 열째 딸 일일에 앉아 그 문제를 심사하여 그들이 첫째 달 1일까지 타국 아내를 취한 모든 자들의 조사를 끝마쳤더라 제사장들의 아들들 가운데 타국 아내를 취한 것으로 판명된 자들은 요사다가의 아들인 에스와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 중에서 마아세아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요 그들이 그들의 손을 내밀어 맹세하기를 자기들의 아내를 내어보내기로 하고 제 지은 자로서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양떼 중에서 숫양 한 마리를 드리더라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알과 우시아요 파술 자손 중에서는 엘리오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일과 스다니엘과 요사밭과 엘라사였더라 레이민 중에서는 요사밭과 시무이와 클라야와 이는 클리타라 푸다히아와 유다와 엘리에셀이더라 노래하는 자들 중에서도 엘리야시비요 문지기들 중에서도 살룸과 텔렘과 우리더라 또 이스라엘 중에서는 파로스 자손 중에서 라미야와 여시야와 말키야와 미아민과 엘르 아살과 말키야와 부나야요 엘람의 아들들 중에서는 마타냐와 스카리아와 요히엘과 압디와 요레모카 엘리야요 사토의 아들들 중에서는 엘리오에네와 엘리야시비과 마타냐와 요레모카 사밭과 아시사요 베베 아들들 중에서는 요호하난과 하나냐와 사베와 아들이요 아들레요 반여 아들들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할과 라모시요 파핫 모하베 아들들 중에서는 안나와 클랄과 부나야와 미아세야와 마타냐와 부살루엘과 빈누이야 무나세요 하리미 아들들 중에서는 엘리야설과 이시야와 말키야와 스마야와 시몬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스미 아들 중에서는 마트네와 마타타와 사밭과 엘리펠렛과 요레메와 무나세와 시무이요 반여 아들들 중에서는 미아대와 암람과 우엘과 부나야와 베드야와 클루와 와냐와 무레못과 엘리야십과 마타냐와 마트네와 야사우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무이와 셀렘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망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레엘과 셀렘야와 스마리아와 살름과 아마리아와 요셉이더라 너보의 아들들 중에서는 여우엘과 마티디아와 사밭과 스비나와 야다우와 요엘과 부나야더라 이들 모두가 타국 아들을 취한 자들이며 그들 중 얼마는 자식을 낳은 아내들도 있었더라